저는 초등학교 1학년 김은진이에요. 하지만 분홍공주로 부르셔도 돼요. 제 별명이거든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야, 저기 깜짝 놀랐어요. 저기서 걸어오는데 할 때까지. 노래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언니가 나의 여자로 남게 자랑스러워 이렇게 너를 사랑해. 어우, 야, 누굴 사랑해? 이게 녹네요 녹아요. 은진이 때문에 걱정되시는 것도 많이 있죠? 이제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또 훌륭한 엄마 이제 은진이한테 보그럽지 않고 그런 어마를 좀 대고 싶었어요.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고 엄마가 어떤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한국어 한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놀이터에서 어떤 오빠들이 나보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한국 사람이 돼서 나를 태워줘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 돼서 네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기죽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응? 그런 거로 속상해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 응? 은진아,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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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육만 오빠랑 외갓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분홍공주와 육만왕자님. 어때요? 우리 잘 어울리죠? 오, 은진이가 지금 메고 있는 게 예쁜 가방인데. 어? 이게 무슨 돈이에요? 필리핀. 할아버지요. 쓴 데 사줄 거예요. 할아버지 신발? 선물. 우리 필리핀에 가서 이 돈으로 선물해 주자. 알았지? 나와 육만이 아저씨랑 떡볶이랑 자장면을 먹었다 이러면 떡볶이도 같이 자장면을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아빠 사랑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사실 이 아침에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조마게테라는 곳인데 빨리 들어가서 비행기도 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만나러 가잖아. 할아버지가 은진이를 어떻게 맞아줄 것 같아요? 뽀뽀해. 뽀뽀해 줄 것 같아요? 그럼 은진이도 할아버지한테 뽀뽀해 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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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아저씨. 스테미너가 너무 좋아. 잠깐만요, 그거는 어때요?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이요. 아저씨 분명히 갈색이야? 산에 올라갔어. 잘 생각해봐, 산에 올라갔는데 무슨 동물이 뒤로 싹 지나가? 뭐야? 토끼. 토끼. 그리고 또 눈 감아봐. 앞으로 뭐가 싹 지나가. 너는 뭐야? 거북이. 거북이? 너는 이전까지는 토끼처럼 사는데 앞으로는 거북이처럼 살 거야. 여기. 지상열세 없어요, 지상열세. 지상열세 없어요, 지상열세.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더니만 우리 은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예. 아이고. 땡큐. 예. 예. 오, 땡큐. 깜짝이야. 여러분, 이 돈은 나를 2022년 새해가 빨려놨다. 그가 칠해가 스위 Circa가에 왔어. 제가 Hulk이 스위네어를 선물해줬어. 오, 한국의 좋아해요? 예. 예. 자, 저는 지고기, 닭고기, 불고기. 요,ち게입니다. 할아버지. 안녕.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여기다 가지고.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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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이. 저거, 저게 희안한가봐요. 원진이가 계속 이거, 이 차. 저거 타고 싶어? 엄마 고양이 오니까 차도 희한하고 나무도 희한하고 그래? 아버님은 연세가 지금 어떻게... 70...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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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여동생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빵 배달... 빵 배달... 빵 배달? 네, 네. 한 가게 한 가게 좀 놀아다니면서... 뭐 차를 타면서 뭐 하시나요? 아니요, 자전거요. 자전거 타주시면서 가게마다 가서 빵을 배달해 주는 일을 연세가 많으신데도... 네, 네. 한 4시 새벽 일어나서 그래야 6시에 가게에 가서... 제가 초등학생 1학년 때부터 기억하셨어요. 아, 그때부터 일을 하셔서? 네. 지금까지도... 네. 지금까지도 빵 배달을 하고 또 무슨 아버지가 좀... 아... 고물장사 있잖아요. 고물장사? 네, 고물장사. 아, 그러니까 무슨 잡동산이들 같은 것들 이렇게 고물되는 것들 모아서... 네, 고물장... 아... 연세도 많으신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지금 빵 배달을 하셨어야겠네요. 그럼 내일도 그러시고... 네... 맨날... 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나이는... 아직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 아, 아마 판이... 아...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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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케텔! 마켓! 아...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네, 보니까. 아, 여기 뭐 이렇게. 야,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나는 김원진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얼굴 안 돼? 에잇! 가자, 가자, 가자. 신발 또 쳤어. 이거는 어딜 가도 있네, 이거는. 이거는 어딜 가도 있어, 이거는. 우리 형 아니지. 오, 하이. 안녕, 안녕. 오, 하이. 야, 어우, 어디 가나 이런, 이런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오, 하이. Nice to meet you. 예, 예,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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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이번에 제가 피드민이 왔을 때. 사실 제가 이거 사줬어요. 네,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5년 됐잖아요. 네, 이거 사줬어요. 이거 사줬어요. 근데 아빠 발이 이 정도면 맞겠어요?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언젠이 가는데요? 이야. 드디어 할아버지 신발 샀어요. 이제 아버님한테 가는 길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약간 시골 풍경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시골 풍경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게 뭐예요? 학교, 학교. 아, 여기가 학교예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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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 여기 써있네요. 마가타스. 마가타스. 알렘. 엘리멘터리. 엘리멘터리 스쿨. 시골입니다. 시골 학교. 네, 한 방만 있어요. 여기 1, 2, 3. 은진이는 무슨 학교? 엄마 초등학교. 엄마가 다니던 학교는? 마가타스 학교. 네. 그, 지금 가는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 동네 분들도 좀 아시겠네요. 보고 싶은 사람 또 있어요? 네, 동네 사람요. 한 사람만 꼽아가라고 하면 누구 있어요? 아, 저랑요? 제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 생각이 있는 게 좀, 젊을 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고 싶어요. 어디예요? 여기. 이 집이에요? 네, 이 집이에요. 이 집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어이구, 지금 가는 길에. 아, 괜찮은 기분을. 아, 괜찮은 기분을. 아, 괜찮은 기분을. 아, 괜찮은 기분을. 아, 괜찮아. 아, 이거.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딱 나오셨네요. 그렇니까. 그런데 이만했던 은진이 어머님이 이렇게 크셔서 외국으로 시집가서. 그렇습니다. 그만한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저 선생님도 눈물이 글썽하시네. 어머님,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한 2분 보면. 2분? 이제 코앞에 왔어요. 도착하면 거기서 계곡이 있어요. 계곡, 계울. 여기 진짜 계울이 하나 있네요. 여기 진짜 강이 있네, 진짜. 조그만 계울이 있어요. 저기 조집. 날씨구린데. 조집. 그러면 먼저 제가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계신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 집 다음 집이니까 조집입니다. 여기 마을 주민분들께서 안녕하세요. 이 집 입구가 여기인 것 같죠? 사실 지금.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 헬로. 헬로. 마당에 보니까 저 여기 집에 있는데. 한 마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헬로. 저분 아니신지, 저분 아니신지. 제 수고를 보는데. 그래요? 이 집이 맞죠? 그런데, 그런데 안 계신 것 같은지. 계신지 안 계신지 혹시 아시나. 아, 난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 집에 여동생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여동생이라도 저희가 먼저 만난다면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해서라도 지금 따님이 와서 기다리니까 빨리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텐데. 아, 참.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우 Dwight. 아, 최 Idr. 아, 스킬. 누가 오토바이 타고 오셨는데? 여기서 내렸어? 여기서 내리면 집이 근처로 있는 건데? 어, 할아버지 아니야? 아, 길 건너 갔네, 길 건너. 할아버지 아니야? 여동생?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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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동생이래, 여동생. 잠깐. 아이고,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드디어, 어렵게 여동생을 만난 제작진. 6만 일행은 급하게 자초지동을 선명하고. 근처에 은진이가 와있다는 소식에 놀란 여동생. 할아버지를 찾으러 급히 시내로 나서는데. 자,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여기 닦고. 어, 언니라 해야 돼, 이모라 해야 돼? 어? 이모라 해야 돼, 언니라 해야지. 엄마, 엄마 바로 이 동생이니까. 그 다음 리셀 이모 동생은 나. 그래, 아기resses. 어, collini 나, 아니면 도착하니까? 어, 말다가 웃으면 한 장에 벌룩을 넣어. 아니, 자, 다 먹히지 마. 지금은 가슴에 저는 Assessment. 뿔뿔 와우우우우 Übèew. 어느 앞에서 affets scriptures? 하늘에 노을 지는 거랑, 노을 지는 거 봐봐, 가로등 이래도 있으면 좋은데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됐어요, 됐어요. 자, 지금 여기가 산 속이니까 금방 어두워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이래도 있으면 좋은데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은진이 와서 집에서 할 할아버지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나? 여기, 여기만... 아... 만나서.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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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아이고, 할아버지. 문진. 어머니.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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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드디어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주 어렵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따님 보신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외로웠었다고. 야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아버님이 너무 외로우셨다니까. 은진이도 울었어. 은진이도 눈물 났어요? 왜 눈물 났어요? 이거. 아니, 오자마자 보통 따님을 끌어왔실 줄 알았는데 저 왜 손녀를 끌어왔는지.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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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진이가요. 첫 번째. 첫 번째 손. 아, 네. 첫 번째 손자이기 때문에 손주기 때문에. 아, 각교라군요. 할아버지 보니까 네가 상상했던 모습하고 비슷해? 네. 내가 아까 전에 머리도 하얗고. 거기 이마에 이렇게 줄. 주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재판기 중에서. 아이고, 우리 상주했구나. 할아버지한테 노래 한 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우리, 우리, 우리 쳐다보는 노래 한 번. 뭐라고 그랬지, 우리 모두 다 다리가 어디서 fate. 하하하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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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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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Hype다. 아, 네,imp다. 하하하하 아,프다 고깐 athletes 고생을 하고 싶을 말이야 좋았다. 그게 뭐,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기회가 있는 partnership 아, 문저분감 하는 저번에 아버지가, 이 신발이였어요? 이 신발이였어요? 그동안 샀어요? 네. 희망의 먹방송 하아버지 좋으세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디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제 좀 해성하게 생겼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단짝함이 좀 눌려요. 네. 네. 어, 네. 어, 쏘리. 아, 아임 메리. 아하하하하. 이번에 은진아. 네? 이번에 필리핀에 와서 어? 엄마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고 많이 알게 됐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보니까. 아, 나 지금. 필리핀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 그래요. 아, 가냐. 아, 다녀. 아, 다녀. 아, 다녀. 바로 가냐. 그녀딸 은진이를 태웠습니다.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리움의 페달을 밟았던 할아버지. 오래전 뭉개지고 뒤틀린 달이지만 오늘 이렇게 사랑스러운 공주님 은진이를 태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봤던 나라 필리핀. 엄마가 소중한 꿈을 키웠던 이 나라에서 은진이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추억으로 은진이가 더 이쁘고 멋진 꿈을 꾸길 바랍니다.